어! 됐다! 아 원스 미안해요 이게 30분 되니까 갑자기 꺼졌네 안 자요? 피부에 안 좋아요 맞아요 우리 원스 일찍 자야죠 아니 이게 갑자기 30분이 되면 꺼졌나봐요 오늘 하루는 정말 우리 원스 덕분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콘서트도 너무 성활리에 끝나고 아무도 안 다치고 무사히 잘 끝낸 것 같아서 자 봐봐요 원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 7번 8번 9번 난 9번 아니면 2번 9번 트와이스 트와이스 저희는 항상 트와이스는 외쳐요 트와이스 그 막 만약에 막 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동시에 같은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아 진짜? 그러면 트와이스 그래요 안무 연습하다가 뭔가 잘 된다 싶으면 다이스 생일인데 왜 혼자냐 혼자 아니에요 우리 원스 있잖아요 우리 원스랑 같이 보내고 있어요 우리 원스랑 같이 보내고 있어요 왜 자꾸 키키키키키 우리 원스는 웃음이 많아 아니 왜 자꾸 아 9번이 어디갔지 1 2 3 4 1 2 3 4 5 6 7 8 9 오늘 우리 원스도 오늘 우리 원스도 어 잠요 자마 다연아 자마 얼른 자요 어쨌든 우리 원스도 아 진짜 우리 원스도 오늘 하루 재밌게 보내고 아 진짜 원스 덕분에 아 이 노래 이 노래 뭔가 수능 금지곡 될 것 같아 수염은 보여? 됐다 아 쓴 게 낫네 오늘은 쓴 게 낫 것 같아 아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?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아요? 아 아 어쨌든 아까 갑자기 V앱이 끊겨서 그랬지만 네 이제 이제 진짜 우리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아쉽지만 원스 너무 고맙고 우리 또 언제 보지? 우리 네 일단 트와이스 콘서트 콘서트 월스토어가 남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원스 잘 자요 원스 잘 자라고 제가 ASMR 한번 원스 정말 너무 고맙고 핸만 너무 사랑하고 우리 원스 잘 자라고 내가 이렇게 blacklist 틀고 잘 자요 사랑해요 우리 원스 진짜 자야 돼 우리 원쓰 자야 돼요 마지막으로 잘 자요 됐어 우리 원쓰랑 이렇게 행복하게 생일을 보내니까 너무 행복해 진짜 잘 자요 저 진짜 가요 안녕 잘 자 원쓰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요 안녕 안녕 요거 кий shop 對不對 쟈 쟈 쟈 쟊 닥 쟈 쟈 쟈 believers 쟈